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강원도당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도당위원장이 탈당을 하게 되면서 보궐선거를 치뤘는데 투표 결과 현재 강원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인 윤민섭, 춘천시 의원이 강원도의 정의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선 여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번 선거에서 저를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정의당 도당위원장 선거를 잘 지켜봐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그리고 응원도 해주신 강원도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표 차이가 0.8%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표 차이도 그렇고 제가 정의당 도당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또 많기 때문에 제 어깨가 이렇게 좀 튼튼한 편인데 사실 조금 무거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그런 진보 정치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에 일하는 시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의 삶도 같이 무너진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매석회 회처리를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나의 이익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목적이 있다면 거대 당에 들어가서 당선 확률도 높일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정의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맞습니다. 이 시대에 양당 기득권 정당이라고 할 거야. 큰 정당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돼. 정치에서도 그런 소외된 분들을 꼭 챙겨야 되는 역할을 정의당이 해야 된다. 이런 소명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의당에 많이 남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중요해서 또 이게 의견이 나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신당 창당 이슈 때문에 또 이렇게 강원도당을 짊어지게 됐는데 정의당의 위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의당이 그동안 국민들께서 정의당 하면 일하는 시민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를 좀 대변하는 정당 그리고 기득권 양당에게도 똑부러지게 할 말을 하는 정당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런 부분들이 좀 흔들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노동과 녹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조금 더 부족하고 조금 더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한편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정의당이 이런 정치 포지션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이고 당내에서도 이런 것들은 구성원들의 좀 이견이 지금까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또 홍역을 치렀던 게 사실인 거고요. 직접적으로 예를 좀 하나만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의 당론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당하신 의견 그룹이나 이런 데는 그런 정의당의 당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성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의당의 정치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홍역을 치렀던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좀 양당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보다 정의당다운 선명한 색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홍역은 치룰 만큼 치렀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도민들께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총선에서 그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총선은 저에게도 그렇고 정의당에도 그렇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도 선거 기간 때 조금 이완된 정의당의 조직력을 좀 강화하고 한편에서는 총선 대응을 좀 잘하겠다고 얘기를 가장 많이 좀 당원들에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중앙당에서는 지금 11월 초까지 정의당이 노동과 녹색의 가치를 중심으로 두는 여러 세력과 같이 그런 재창당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정의당 고당도 마찬가지로 중앙당 흐름과 맞춰서 이런 논의들을 당원들과 함께 좀 신속하게 진행하고 총선에 좀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획이나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많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후보를 내기는 어려운 게 객관적인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낼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정의당은 정당 득표력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기득권 양당 정치에 당당히 맞서고 지금 윤석열 정부나 김진태 도정 이런 도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좀 비파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안적인 의제나 정책도 많이 내야 된다고 하고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실력 있는 대안정당의 모습으로 도민들께 다시 다가가서 제 목표로는 다음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두 자릿수까지는 만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당 위원장으로서 지금 가장 목소리를 먼저 내야 할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참 돈의 현안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선 지난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출범을 했고 지금 내년 5월까지는 시행령 개정 등 이런 후속 법안 절차가 마련되는데요. 저희는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자칫하면 강원도의 환경은 파괴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지금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끔 정의당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김지태 지사께서도 홍범도 장군 발언이나 그리고 최근 강원연구원이 현진공원 원장 취임 후부터 정치 편향이 너무 심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너무 기득권 양당이 극단적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정말 국민들이나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정의당답게 비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